경남 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2023년 1단계 완공을 목표로 한 도로 위에 지하철, 창원 BRT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창원 광장인데, 서울시청 광장과 광화문 광장처럼 시민들에게 개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이 내용으로 토론회가 개최돼 시민들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오늘 당시 토론회 내용 짚어보며 BRT 도입과 함께 변화할 창원 광장 청사진 그려보죠. 오늘은 이 토론회에 직접 토론자로 참여하신 두 분 모셨습니다. 김회경 동아대 도시공학과 교수,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창원 BRT 개통 관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나오신 두 분 모두 토론회에 참석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날 토론회 주제 어떤 거였습니까? 해당 행사는 창원시의 SBRT를 설계하기 위한 운영 방식에 대한 시민 공감 토론회였습니다. 우선은 SBRT를 원의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운영 방식, 그리고 BRT를 운영할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는 자전거도로의 단절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원 광장과 BRT 노선 간에 연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대상으로 시민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창원 BRT 개통과 관련한 토론회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회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꼽아보자면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최근에 시행이 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것으로 인해서 BRT 개통이 좀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다. 이런 신호로 좀 익혔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개통 준비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소프트웨어, 시민들의 편의와 정시성, 그 다음에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대중교통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고 슈퍼비RT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 주제로 방송, 토론 방송만 벌써 한 서너 번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번 슈퍼비RT라는 건 급행버스, 대중교통 급행버스의 슈퍼. 아주 좋은 질 좋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시속 25km에서 35km 정도로 향상이 될 거고 정확한 시간에 버스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BRT가 언급된 건 한 5, 6년 전 이야기인데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통합창원시 된 다음에 도시가 길어지니까 진해, 마산 가는 게 대중교통이 힘들어졌잖아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서 처음에는 지하철을 해보자 했는데 공사비가 한 10배 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 트램을 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트램은 더 많은 3배, 5배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장기 플랜으로 두고 우선은 BRT로 하자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토론회 때는 시민들에게 기본 설계 방향에 대한 보고를 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아마 이게 이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서 실시 설계에 들어가면 아마 내년 후반부쯤에 착공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부산의 경우에는 현재 BRT 교통체계가 구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원은 말씀해 주셨듯이 SBRT라고 해서 부산과는 조금 다른 체계가 구축이 되는데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기대하는 바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유진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SBRT라고 하는 것은 슈퍼 BRT라고 해서 좀 더 고사양의 BRT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산시 BRT와 창원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BRT의 근본적인 차이는 부산 같은 경우는 인구 340만 수준에서 BRT가 처음으로 소개된 상황이고요.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인구 100만 수준에서 BRT를 소개하고 있는데 게다가 고사양의 BRT를 소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창원시 같은 경우는 신호 상황에서 우선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정류장에서도 3m 이상의 좀 더 고사양의 정류장을 이용하고 있고 굴절 버스라고 해서 고사양의 버스를 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BRT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주행 시간을 단축시켜가지고 이용자들의 통행 시간을 전략하는 게 있고요. 또 정치성을 확보해서 이용자들이 정류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단축시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원시 이렇게 고사양의 BRT를 적용시킴으로써 부산에서보다 좀 더 통행 시간이나 대기 시간을 단축해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겪는 불편함들을 창원에서는 덜 겪을 수 있다. 이런 말로 좀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대중교통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이라고 이야기하기 힘들겠죠. 승용차 이용자들이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창원이나 부산이나 승용차 이용자들은 마찬가지 약간의 어려움을 쓸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토론의 또 다른 핵심 주제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바로 창원광장의 활용 방안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창원광장 활용이 이번에 논의 대상에 오른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BRT가 통과하게 되면 가장 어려운 구간이 창원광장을 통과하는 구간이거든요. 이게 회전 교차로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직선으로 통과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번 차에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김에 아예 보행자하고 대중교통 편하기 위해서 우리가 BRT를 제공을 한 거니까 아예 보행자 천국 같은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실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따져봤더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도달하고 있는데요. 일단 창원광장이라는 게 교통광장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교통광장은 건너편에 있는 차량이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 신호등 없이도 저기 차가 오는구나 하고 내가 저속으로 가거나 그래서 멈춰서 교통순환 시스템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광장이기 때문에 원래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보행자를 위한 광장이 아닙니다. 독특한 광장이죠. 그래서 그 광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솜처럼 남아있었잖아요. 그런데 창원에 좀 오래 계신 분들은 기억하시기를 예전에 보면 광장이 좀 더 넓었고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서 차도가 좁았을 때는 그냥 쉽게 건너가서 그 위에서 데이트도 하고 점심도 먹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원래 좀 더 넓었었군요. 네. 차량이 많아지니까 도로를 계속 넓히다 보니까 광장이 좁아지고 좁아진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아예 건너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렇죠.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창원광장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는 거의 40년 넘게 계속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는데 일단은 대부분의 결론이 창원광장은 훼손시키지 말고 창원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키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었었어요. 이번에 시청하고 광장을 연결해서 그 부분을 아예 차량 통과 못하게 해서 보행자들이 바로 걸어서 광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안이 제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광장과 시청을 연결하자 이 내용이 서울시청 광장과 좀 유사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 거죠. 어떤 겁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시청 전면에 있던 교통광장을 시민들 그러니까 가피터 분수대라든지 주변을 정비를 해가지고 시민들을 이용할 수 있는 보행 친화형 광장으로 조성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많은 이용자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과 같이 창원광장 같은 경우도 1974년도에 조성이 된 광장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가장 넓은 원형광장으로 이해되고 있거든요. 창원광장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상징성이나 역사성, 장소성, 사회성을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는 지켜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BRT 노선과 연결을 해서 창원을 창원시청과 창원광장을 보행으로 연결시키는 상시 접근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창원광장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일단은 저희가 논의한 바로는 BRT 운행과 보행자 안전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사실은 BRT 노선을 운영하자면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버스 전용차로는 도로변에서 가지고 보행을 횡단을 할 이유가 없었는데 중앙버스 전용차를 운영하면서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보행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고려하게 되면 교통안전을 희생하게 되고요. 교통안전을 고려하면 교통의 효율성이 희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보행 환경을 개선해가지고 효율성을 같이 고려하고자 하는 건데요. 일단은 신호를 통해가지고 창원광장을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상시 접근하는 방식이 좀 더 보행 친화적이고 안전하다고는 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도로의 일부분을 버스 전용차로 이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호를 통해서 횡단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완벽하게 보행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비할 때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시 접근이라는 방법이 저희가 쉽게 예를 들면 어떤 걸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교수님께서 소개하신 시청과 광장을 보행 공간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시간이나 어떤 제약도 없이 항상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아마 창원시가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또 특히나 자전거 도시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이번 사업에 좀 잘 반영이 되리라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창원시는 자전거 천국, 보행자 천국 도시를 지향을 했는데 동시에 또 차량이 편한 도시. 양립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꿈을 계속 꿔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부터 확실하게 운전자가 좀 불편한 도시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보행자 자전거 천국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토론회 때 좀 독특한 결과물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지금 창원 시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전거 도로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한 10년에 걸쳐서 도로를 정비하면서 그 자전거 도로가 야금야금 훼손된 것이 되게 많아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많이 훼손이 돼서 지금 연속적으로 우리 그 자전거 도로 옆에 있던 그 자전거 도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길들은 거의 없고 다 지금 끊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창원광장 하면서 창원광장이 시청을 통해서 보행자들이 자유롭게 가는 그 안 플러스 자전거 도로도 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 창원의 특징이 완충 녹지가 되게 넓잖아요. 도로하고 건물들 사이에 굉장히 큰 완충 녹지가 있고 가로수가 3겹, 4겹이 있거든요. 아예 자전거 도로를 그 안에 편입시켜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좀 더 편하게 하는 안들을 지금 검토해줍니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가 연속적으로 갈 수 있고 좀 더 안전하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BRT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까지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다양하고 또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그만큼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검증 과정을 앞으로 거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토론회에서도 BRT 내용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기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량적인 효과나 성능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승객 80명을 수상할 수 있는 굴절 버스가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게 약간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에는 계획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시설이나 기능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개선 방안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방안이 절실하고요. 게다가 교통 안전에 관계되는 이슈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량적 평가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혹시 교수님께서도 똑같이 느끼셨는지? 네 맞습니다. 이제 검증의 시작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본 설계안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진짜 통행자가 얼마나 될 거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승객들이 버스를 이용할 건지에 대해서 정량적 평가가 좀 필요합니다. 기본 설계안만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특히나 용역기관 관계자가 나와서 주요 설계 방향을 좀 설명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 좀 큰 무리 없어 보이시던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는데요. 조금 우려가 되는 것들은 이제 지금 이게 이제 기계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좀 부족하고요. 어찌됐든 런던의 2층 버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2층 버스가 편리해서 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냥 너무 예쁘기 때문에 타는 사람 관광객들도 태반이죠. 그래서 그런 디자인적 증명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제 차근차근 보완해 나가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금 만족스러운데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창원의 시스템이 부산보다 좋아지냐고 하니까 약간 말을 돌리셨는데 제가 그 답을 대신 해드리면 SBRT는 국내 최초 최고 수준에 이렇게 들어서는 겁니다. 서울보다 훨씬 좋은 시스템이 들어오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기대가 굉장히 큰데 그 SBRT 다른 곳에 있는 것들은 그냥 일반 BRT거든요. 그 SBRT를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전용 주행로에 우선 신호 처리 버스가 무조건 먼저 갈 수 있게 신호가 되고 첨단 정류장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80명까지 태울 수 있는 굴절버스 두 대를 이어서 버스가 꺾이는 버스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창원의 자랑인 수소전기버스가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별한 저희 경남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시선이 지금 몰려 있고요. 사실 2005년 말부터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BRT가 수행을 해서 국가에서는 전국적으로 이걸 보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창원에 보급되는 슈퍼비알티 같은 경우는 국가 미래 과제를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선도적인 평가 잣대가 되기 때문에 관심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진되면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저희가 창원광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원광장이 물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 제한 조건이 좀 있어서 편리한 사용이 좀 불가능했는데 앞으로 좀 방향도 함께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창원은 그동안의 창원광장은 교통광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기는 접근 못하는 곳 그래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접근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던 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지금 이번 기회에 창원광장이 교통광장이 아닌 보행광장으로 탈바꿈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텐데요. 사실 2004년도에 서울 시청학광장 지금 오픈한 뒤로 원래 시청학광장 앞에 차가 관통하고 있었는데 그 차로를 없앴거든요. 거기서 정말 많은 다양한 문화축제가 끊이지 않고 관광 명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교통광장이 보행자를 위한 광장으로 바뀌었을 때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짐작할 수가 있고요. 사실 창원광장은 동양 최대의 광장이기 때문에 그런 편리성뿐만이 아니라 빛나는 땅이라는 창원광장 번영을 상징하는 빛나는 땅이라는 의미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빛나는 땅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논점 좀 벗어나는 얘기긴 한데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앞으로 창원광장이 교통광장에서 보행광장으로 바뀌게 되면 이곳에서 어떤 행사가 좀 치러지면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당장에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크리스마스 때 되면 크리스마스 대형 트리 창원의 한복판에 서잖아요. 저는 거기를 건너와서 그 밑에 누워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감상을 하거든요. 10분, 20분 동안.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그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의 교통체계가 변하면서 시민들에게 공원이 돌아온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인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네, 이번에 SBRT 공급 방안과 창원광장을 연계해서 보행 접근성을 향상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접근 방식이고요. 그 효과도 크게 기대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이게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승용차 통행에서 대중교통으로 수단을 전환할 수 있게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셔야 되고요. 광장 같은 경우도 질서 있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교통의 접근성도 개선되고 보행 환경도 개선될 것이라 생각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크리스마스 때 한번 창원광장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살고 계신 곳이 사실은 부산시라고 들었는데 창원시의 SBRT 도입, 보행천국과 교통천국을 동시에 만들려는 그 시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잘 되리라 보십니까? 네.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면이라는 인구밀집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는 보도가 상당히 좁아가지고 BRT가 운영되기 전에는 대중교통을 대기하는 사람들과 보행을 하는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BRT를 운영하면서 중앙버스정변차를 운영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다 안쪽으로 다 몰아버리고요. 보행자들이 훨씬 편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창원시는 애초에 우리 한국의 초기에 계획도 실어서 보행 환경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BRT까지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있던 보행 환경이 더 개선이 된다고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또 아시다시피 누비자라고 하는 공공자전거가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BRT라는 대중교통, 누비자라고 하는 공공자전거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을 한다면 더 편한 도시 생활이 운영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원시가 만드는 보행천국, 교통천국 앞으로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도 전문가로서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인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